안녕하세요. 카톡의 오픈 채팅방에 지금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오픈 채팅방과 일반 채팅방은 분리해서 할 수가 있죠. 여기에서 같은 회원으로서 어떤 다른 회원의 글을 읽고 싶지 않을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이 글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제가 카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에서 제가 이 사람 홍길순이라는 이 사람의 글을 앞으로 계속해서 보기가 싫어요. 이 사람을 차단해 버리면 앞으로는 이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이 홍길순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. 그렇게 하는 방법 같은 회원으로서 그 회원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. 차단하려면은 여기 이 사람의 프로필 있죠. 이 프로필을 투추합니다. 이 프로필입니다. 이걸 툭 투추합니다. 그럼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차단이라는 글이 있었지. 하단에 보세요. 제 하단에 차단이라는 글이 있죠. 차단을 투추합니다. 그럼 여기에서 차단이 있고 차단하고 신고하기 있는데 차단을 눌러야 되겠죠. 차단하고 신고는 신고는 결정적인 상대방의 하자가 있을 때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신고하면 도리어 내가 당합니다. 그래서 함부로 신고하면 안 되겠죠. 결정적인 잘못이 없으면 신고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차단을 투추합니다. 왼쪽에는 이 차단이라는 글자를 투추해서 차단해 보겠습니다. 홍길 순시로를 투추했습니다. 그럼 여기에 차단하기 말이 나옵니다. 상대방의 모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차단합니다. 차단 후에는 상대방의 모든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고 차단한다고 했어요. 이 오픈 채팅에 올라오는 이 사람이 모두 다 차단되고 저에게는 안 보입니다. 차단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. 없으니 신중히 사용해라. 차단 후에는 다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. 그러나 해제하는 방법이 차단하기 터치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올리는 홍길 순이라는 이 사람이 올리는 모든 글은 차단되어서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다른 오픈 채팅방에서도 홍길 순이가 올린 글은 차단되었냐?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른 오픈 채팅방에서 이 홍길 순이가 올린 글은 여전히 보입니다. 거기서도 차단을 하면 거기서도 각각 개별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차단을 해야 됩니다. 이 차단을 한 것을 해제하려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. 해제하려면 내가 이 단체 오픈 채팅방에서 탈퇴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차단이 해제돼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이상 스마트폰의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특정 회원을, 글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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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